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수 황영웅씨가 참석한 경기북부 체육대회 현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정말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황영웅씨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중들은 하나가 되어 그의 노래를 떼창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춤추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황영웅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팬들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서 황영웅씨의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모습으로 팬미팅을 기다리며 서로 응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황영웅씨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인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고 그 열정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황영웅씨는 무대 위에서나 무대박에서나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를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만들었죠. 오늘도 황영웅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황영웅씨의 무대가 기대되며 그가 만들어갈 더 많은 멋진 순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